두 번째로 종목 전략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장에서의 Q&A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전략부터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 반등 모멘텀 없을까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일단 코스피랑 코스탑이 시장이 다르게 흐르고 있는데 아마도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4,700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고 또 하나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탑에서는 외국인들이 2,300억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등까지는 어려우나 거래소 쪽에서는 연기금이 350억 기관이 포함해서 1,200억 매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 사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온기로 적자이기 때문에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데 대신 증권,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케미컬, 화학,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건설 기계 장비가 또 실적이 좋거든요. 사분기까지 그래서 흑자 전환 가능하고 또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흑자 날 수 있는 기업들 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반등이 지수 반등을 좀 이끌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기관 매수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모멘텀이 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좀 테슬라가 지금 이제 시간 내로 이제 거의 6%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장의 약간은 발목을 잡는 형국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웬만큼 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없고 이제 거기서 멈춰서 하면 우리 지수는 반등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에 이어서 역시나 실적 관련한 종목들 실적 잘 나온 쪽으로 집중하자 그게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섹터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 자체는 부진하더라도 하루에 한 세터 정도는 또 강한 상승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자동차주 정말 좋은 흐름이고요. 기아가 지난해 자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흐름도 좋고 부품주까지 막 이끌어주고 있어요. 향후 전략 자동차주도 세워주실까요? 자동차가 지금 현재 SK가 32조 매출에 이제 뭐 7조 7천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기아가 100조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100조 시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만 100조면 현대차도 더할 나위 없이 도울 거고 그다음에 12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2023년에 반도체가 그렇게 죽을 썼을 때도 자동차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를 돌게 했던 쪽이 자동차 입매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식은 2차전지 셋업체로 너무 많이 쏠렸다. 양극재, 응극재로 소재부로 너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로 쏠렸으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기관들하고 개인들이 어느 정도 자동차 매수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배당 정책이라든가 주주하는 정책을 더 많이 한다면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동차 주를 사시는데 현대 위아라든가 실적이 앞으로 발표될 회사뿐만 아니라 또 애플이 자율주행을 포기한다고, 연기한다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 주가 빠졌는데 또 부품단에서도 화신이나 서현이와 쪽도 실적이 좋을 거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악재에 사야 될 게 자율주행 차가 아닌가 어차피 자율주행 관련해서 애플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고 어차피 현대기아, 테슬라, 다른 제조업체들의 자율주행 쪽은 중국 쪽에서도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악재에 사야 될 건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전략과 또 핫한 색, 자동차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실적이 잘 따라주는 종목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특히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실적 좋은 부품주 가운데 저가 매수, 기회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략들을 잘 기억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인터플렉스부터 해볼까요?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을 하루 만에 다 메꾸고 그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오늘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63%라는 목표가 도달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전략 주시죠. 이게 지금 단일가 매매가 되고 있군요. 단일가 매매가 되면서도 안 빠진다는 건 결국은 금요일 날 끝나고 다음 주에 더 갈 수 있다. 제주반도체도 작년 연말에 단일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그 단일가에서도 몇 배가 더 올랐듯이 지금 여기 온 디바이스 AI에서 인터플렉스가 결국에는 부품 쪽에서 결국은 FPCB가 결국에는 모든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웨어러블이라든지 그다음에 갤럭시 링이라든지 그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갤럭시 S24가 이번에 3,600만대, 제가 얘기했던 건 3,500만대를 예상했는데 600만대로 더 늘어나고 또 120만 선주문이 됐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 S24, 울트라를 예약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핸드폰 부품단이 지금 안 움직이는데 온 디바이스 AI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삼성전자의 S24 부품단까지도 결국에는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IT 쪽이 강한데 이거는 제가 2만 원 먼저 잡아드렸는데 거래 다음 주에 한번 제가 2만 원 돌파할 거고 2차, 3차 목표가까지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도 톡톡히 주도주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했던 인터플렉스 추가 전략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에이징 랜드 1월 15일에 저희가 매수하고 11%라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가 자체는 쉬어가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더라고요 팸리스 중에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게 어버브 반도체, MCU를 만드는 어버브 반도체고 그다음에 이제 가온칩스인데 제가 생각했던 팸리스 중에 1조를 누가 찍을까 물론 파두는 찍었지만 파두는 약간은 스크래치 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온칩스가 지금 8,300억으로 곧 1조 클럽의 턱 밑에 있고 제가 생각했던 인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5,800억이거든요 1조를 가려면 아직 모르지만 에이징 랜드도 TSMC의 공식 파트너사고 VC, 글로벌하게 8개밖에 없는 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우리나라 유일하다 그다음에 ARM의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설계를 하는데 가장 AI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에이징 랜드 8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이징 랜드 8만 원이라는 목표가 저희는 계속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계속 제조하고 있는 조기준매니저는 오늘 어떤 종목으로 저희에게 기준을 잡아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힌트에서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소재 쪽을 집중한다라고 주셨습니다 소재주가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오늘의 핫종목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공개하겠습니다 퓨릿 들고 오셨습니다 퓨릿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좋은 실적도 예상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반도체 수유를 높이는 핵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는 리사이클입니다 작년 안에 2차전지 리사이클이 핫했는데 이게 반도체 쪽에서 리사이클을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쓰다 보면 많은 식가객이라든가 용액이 있는데 그걸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이게 퓨릿이 한국 알콜의 자회사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식가객을 갖다가 리사이클해서 다시 재사용해서 정제를 해서 신나 그러니까 신나를 필요한 그러니까 ELP, EL 국산화를 성공했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매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53%, 디스플레이가 20% 그다음에 산업용 23%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구성을 보면 한국 알콜이 50% 들고 있고 개인 주주가 20% 들고 있으면서 70%를 대주주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3개월 유통 물량 1월 18일부터 해서 47만 주가 소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통주가 얼마 없는데 그걸 소화하면서 지금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우케미카라고 동진 세미캠을 통해서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다이렉트로 공급했는데 동진 세미캠을 통해서 상성전자도 납품하고 있는데 작년 5월부터 듀폰에도 납품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텔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IT 반도체 회사에다가 리사이클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 회사는 퓨리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 있고 상장한 지 3개월이 갓 지났는데 신규 종목 차원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사 역시도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법한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 이어갑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지금 작년에도 1,300억 매출에 한 140억에서 150억 영업이익이 납니다 작년과는 중요한 건 IT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앞으로 늘어날 반도체가 더 화랑이 된다 그러면 매출액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억 초중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1만 3,000원 초중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저희 돌파는 1만 8,000원까지 조금 2, 30%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매물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매집이 끝났고 조금씩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고 이동평기순 정배열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1만 8,000원까지 잡아가시고 손절가는 1만 1,00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퓨릿 만나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만 8,000원 손절 라인은 1만 1,000원까지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준 종목도 확인을 할 텐데요 화학주 가운데 한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유니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업 다각화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해질 전문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화제가 되는 모습이더라고요 유니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갈까요? 유니드 이거 보시면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유니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비슷한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유니드라고 사실 개인들이 매매를 잘 안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회사인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매했던 주식인데 조금 중요한 거는 글로벌 1위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성 칼슘, 탄산 칼슘에서 전 세계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의 1위 회사다 인데도 독보적인 1위데도 이제 안 알려져 있는 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기관들이 조금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추천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데 가성 칼슘, 탄산 칼슘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쓰냐면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갑니다 농업, 비료, 반도체, 화학, 제약 그러니까 안 쓰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칸산 칼륨, 가성 칼륨 칼륨 들어가는 제품들은 대부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1위인데 2024년에 매출이 1조 1,000억의 영업이익, 1,030억인데 기본적으로 작년만 잠깐 안 좋았고 그 전에 그 전에는 대부분 1,000억, 1,300억 영업이익이 났던 안정적인 회사이고 작년 한 해 실적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고 중국 관련해서 내지화도 성공했고 그러면서 증설 효과, 증설했는데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적자가 났던 상황인데 이게 재고가 다 처리됐고 그래서 앞으로 인적 분할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반도체 제약, 반도체 주로도 엮일 수도 있는데 워낙 매출이 1조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 회사인데 현재 시가 총액이 4,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데 4,900억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화학주로 화학 섹터다라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쪽, 2차 전지 다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일봉을 보고 하지 마시고 주봉을 보시면서 이게 조금 더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일봉을 아는데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기관들이 사는지 외국인들이 사는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하면 싫어하는데 한번 들고 가보시면 영업이익이 되면 1분기부터 좋아질 거고 1,000억이 나오니까 현재가 7만 3,000원에서 매수하시고 12만 원까지 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잡아들이는 이유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 유니드의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재다능한 참 끼가 있고 여기에다가 또 글로벌 1이다 이런 점유율까지도 확인을 한 상황인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결국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 6만 원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만나봤고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무료방송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마무리하시고 저녁 9시 40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는 또 어떤 걸까요? 오늘 주제는 IT 관련주들, 휴대폰 S24 관련주 관련해서 9시 40분에 유튜브 조기중 검색하시거나 밴드 조기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일정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그리고 반도체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귀한 시간 모두 참여하셔서 좋은 인사이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기중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세 번째 작전 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 바로 만나보시죠 최현덕 매니저